신원의 제작 원클럽 챌린지를 할 건데요. 게임 방식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발발 보라고 하시고 1등부터 원하는 클럽을 잡을 수 있어요. 꼴찌가 가장 불리하겠죠? 발발 보! 진다 발발 보! 아 맞춰야 되지... 그럼 꼴찌는 아니다. 6번 잡겠습니다. 6번? 왜 6번? 전략이? 우선 6번을 티샷은 좀 세게 쳐서 아까 펜실도 봤는데 6번이 공을 좀 더 세우기 쉬울 것 같아서 저는 5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샷은 그냥 부드럽게 쳐서 180m 보내 놓고 3번은 하이샷을 쳐서 한 번 거리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7번 가겠습니다 어떻게 전략? 진짜 세게 치고 두 번째 샷 물만 넘길 수 있는 거리만 나오면 충분하니까 혹시 바꿔도 되나요? 안돼요 4번 하이샷 찍겠습니다 5번 하이샷 실려 했는데 4번으로 컨트롤 해야 될 것 같아요 컨트롤샷 자신있죠? 모르겠어요 많이 간 것 같은데? 용준이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차가워 잠시만요 어 어 어 빠졌어? 네 야 우와 잠깐만 우와 affen investigating 엠젤 σε وہ 워우 Paint 컬스 볼 하나를 들고 직후방응을 하겠습니다 얼마 남아요 형이? 여기 190m 나와 나 딱 좋네 완벽하게 레어온 한 것 같은데? 와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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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먹었어? 샷 샷 샷 붙었다 이 사람은 crazy 아 긴장하다 야 나 뻔디하면 어떡하지? 오우 어 쎄다 손나 보러 와 그만 그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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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ί 양가지 생각보다 Pomoff 민규야 이거 넣으면 민규야 그냥 넣어서 끝내 와 들어갔다 아 잠깐만 루프 살짝 넘어가게 어 아니 아니 넘어가야 돼 내리막까지 알았어 하나 둘 셋 비슷하다 오 짧아 오 여기 내려오는데 잠깐만 우와 제일 큰 도전 다행이다 왜 넣었어 아 똑같 오 잘 쳤다 오 더 맞았어 오 핀 맞으면 된다 잠깐만 아, 잠깐만. 윤규야. 윤규가. 아, 잘 쳤다. 지금 가나요? 잘했다. 하루 어떠셨는지. 이렇게 또 즐거운 촬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다시 형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또 봐서 재밌게 촬영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동생들이랑 또 항상 시합장에서만 봤는데 촬영을 이렇게 하면서 보고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해서 즐거운 하루였던 것 같아요. 형들이랑 또 주영이랑 촬영하고 또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아서 재밌었고 마지막에 원클럽 챌린지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앞으로 남은 대회 화이팅 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재경이 형이랑 그리고 너무 멋있는 동생들이랑 이렇게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누고 조언도 듣고 했는데 너무 기분 좋은 하루였고요. 원클럽 챌린지도 너무 재밌게 해서 기분 좋게 오늘 하루 끝날 것 같고 다 같이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JTBC 골프 매거진 구독자 여러분 팀 CJ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